네 여러분 어땠어요? 잘했어요! 즐거우셨나요? 이제 아쉽지만 저희가 가야돼요 네 그러기 전에 저희 한 명씩 소범이나 하고 가볼까요? 좋아요! 그러면 이번에 앨범부터 해볼까요? 저는 처음으로 이렇게 신선해서 먹긴 하게 되는데 너무너무 떨리고 그리고 친구보다 더 많은 분이 계셔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지금 그래서 여러분도 너무 즐겁게 버스킹을 하고 그리고 여러분도 더 아이유안을 알아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이렇게 한국, 저는 한국 사람인데요 제가 홍대도 많이 받았고 신천도 많이 받았고 스킬 많이 봤었는데 이렇게 제가 해보는 건 처음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아일리온을 보러 와주셔서 정말 정말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많이 많이 저희 아일리온 사랑해주시고 노래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반하, 나유, 나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로나인데요 저도 사실 길에서 버스킹 같은 거 많이 보는데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이는 거 저도 처음 봐요 그리고 처음으로 제가 하는 버스킹인데 너무 영광스럽네요 여러분 진짜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아일리온 많이 사랑해주시고 그리고 오늘 영상 같은 거 리스에다가 많이 올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일리온 많이 홍보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있잖아요 저희 아일리온이 이렇게 열심히 많은 분들 앞에서 보여드릴 수 있는 추가 기회가 생겨서 너무 너무 감사해요 손이 근데 너무 작아요 저는 한국인 아라예요 한국사람이에요 행복하게 한국사람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제가 차에서 내리기 전화부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저희 차 앞에 이렇게 동에 even있어서 봤는데요 너무 심정론도 뛰었고 너무 신났어요 근데 막상 이렇게 또 앞에서 서서 하니까 좀 더 신나는 것 같아요 저는 아 여기 있으니까 갑자기 그 보스깽 얘기를 하시길래 생각난 건데 저는 데뷔 전에 한 번 했었어요 그 추는 곰돌 있는 마세요? 거기 있어요 잘 찾아보세요 흑역 사이가 너무 흔들리지는 마세요 하하 흑역 사이에서 오케이 아아아 네 이렇게 먹고 완전 예쁘게 피인 다음에 올리브왕이나 그리고 저희 아직 모르는 분들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 이렇게 다 같이 즐길 수 있어서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도 어떻게 사진 그리고 영상 나오는지 너무너무 확인하고 싶어요 그래서 인스타나 안녕하세요 알리온의 리리카입니다 안녕하세요 알리온의 리리카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저희 알리온 서울 사이에 2주년이었거든요 아직 2년밖에 안 했으니까 아직 저희를 응원한 시간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부터 알리온 해드시면 좋겠습니다 해드시나요?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네 네 지금까지 알리온의 리리카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도 변화된 저희 알리온의 모습 많이 많이 기대해주시고요 그럼 아쉽지만 마무리 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알리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조심히 가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